시작! 자, 15분. 15분만에 끝냅시다. 자, 갑니다. 선사시대. 우리 시간이 없어요. 자, 일단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뗀석기? 이렇게 생긴 거. 주먹돕기 좋아. 이동생활, 무리생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신석기 시대 뭐였습니까? 농경이 시작되었죠. 키워드 생각해보세요. 빗살무늬토기.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겠구나. 이러면서 뭐 사파 있으면 우우우우 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다음. 청동기 시대는 뭔데? 우리 비파형동건. 아, 좀 웃기죠? 비파형동건 기억하시고 변호사가 시작되었구나. 계급이 발생했구나. 그러면서 반달 돌칼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렇구나. 고인돌 같은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철기 시대로 갑니다. 철기 시대 때는 새형동건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서 덩이쇠, 쇠덩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전부 다 철기 시대. 그래서 지금도 철기 시대 끝. 다음. 고조선과 관련된 게 나왔어. 에이, 팔조법입니다. 부여 나왔어요. 키워드 뭔데요? 일단 사출도 그리고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 보시면 되겠죠. 선사시대 끝. 한 문제 맞추셨네. 다음. 사무시도에 가겠습니다. 두 문제 나와요. 4세기 백제전성기 근초고왕 해서 그의 아들 근구수왕과 함께 평양을 공격하러 올라갔구나. 그렇구나. 다음. 5세기로 갑니다. 5세기 누구 전성기인데? 고구려 전성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보시면 되겠고 그 장수왕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진정책했구나. 평양으로 천도했구나. 어, 너무 무서워. 그게 누군데? 백제. 그래서 수도가 바뀌었구나. 어디서 어디로? 한성미래성에서 웅진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면서 여기서 사비까지 옮겼던 백제의 수도 변천 과정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5세기 끝났네요. 6세기가 볼게요. 신라가 전성기예요. 신라가 전성기 해서 누군데?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 나올 거야. 특히나 진흥왕 잘 보시고요.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정비했구나. 그리고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그걸 알 수 있는 비성 뭐야? 북한 산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 6세기가 끝났네요. 이제 7세기로 가면 7세기 땐 고구려가 중국과 싸웠어. 자, 수나라랑 싸웠던 사회수 대첩. 아, 제가 고구려 캐스트를 하고 싶... 자, 그런데 사회수 대첩 보시면 되고 당나라와 싸웠습니다. 해서 안시성 전투 보시면 되겠네. 중국과 싸웠어. 고구려야. 좋아. 다음 삼국통일 과정 보겠습니다. 일단 신라 중심으로 나당연합군이 결성됐고요. 그 과정에서 김춘추란 사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백제가 멸망했고 백제부흥운동이 있었구나. 고구려가 멸망했고 나중에 나당전쟁으로 매수송기벌포, 매기전초라고 하죠. 거기서 최종 삼국통일 끝! 오, 깜짝이야. 아이패드 안녕. 자, 보시면 되고. 다음, 신라 중대랑 하드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왕권이 셌어. 신라 중대 대표는 왕 누군데? 뉴스페이퍼킹! 누구야? 신문항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문항 하면 머릿속에 숫자 9가 떠오르면 돼. 구서당 10정, 구조 5소경, 그리고 국항 만들었구나.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여기서 경제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야?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했다. 거꾸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권이 미친듯이 약했던 신라 하되, 대표적인 왕이 누군데? 진상 부렸던 사람, 진성여왕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때는 지방세력이었던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겠죠. 그 지방세력들인 호족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지방에선 막 농민들 수타라고 난리가 난 거야. 농민들이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봉기 일으켰네. 무슨 봉기? 원종과 에누해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어, 뭐야? 포상국 시대로 넘어가겠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북쪽에 발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발해는 왕이 4명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시험과 관련돼서는 2명의 왕들을 보시고 그 2명의 왕이 누군데? 무왕, 싸웠던 왕과 문왕에서 당나라 문물을 수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과 친성관계 맺었던 건 무왕입니다. 다음, 전성기 때, 에이, 키워드 뭐야? 바다 동쪽의 강성화 국가, 해동성국 기억하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 문화재에서는 이불 병자상 있죠? 2명의 부처님께서 이제 앉아가지고 계신 거,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다. 자, 한국시대 끝! 축하드립니다. 벌써 3문제나 받으셨네요. 고려시대 가볼게요. 손을 쫙 그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호족 집권기 때 볼 수 있는 거 왕 3명밖에 없어. 누구? 태종, 아, 태종? 태조이, 아, 태조 왕건, 광종, 그리고 성종이 나오겠죠. 태조 왕건의 업적 쭉 나열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호족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한 단으로 정리하면. 민생을 안정화시켰고 북진 정책했구나. 훈요 10전 안겼구나. 광종, 왕건을 강화시켜야 돼. 왜?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반란이 터졌거든.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건 강화시켜야겠다 해서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랑 뭐? 노비안검법이랑 과거제 시행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성종 뭐 했습니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기적 통치체제를 정비했구나. 이런 거 보시면 돼. 그래서 지방에 12군데에다가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감 파견했다. 다음 여기다 국자감 설치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죠? 끝났네요. 자, 다음 문벌귀족 집권기로 갑니다. 지방색이 싹 다 빠지면서 중앙에 진출한 귀족이 됐어. 이 문벌귀족 집권기 때는 이자겸의 난과 그리고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 있는데 이자겸의 난은 단독으로 문제나오기 참 힘들다 그랬죠. 해서 이런 엄청난 문벌귀족 가문이 있었구나. 그걸 진압하고 개혁하겠네라고 했을 때 이제 묘청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묘청과 정지상으로 대표되는 석영파와 그 전에 있었던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개경파의 세력 다툼 그들의 특징들 비교할 줄 아시면 됩니다. 특히나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야? 금국정벌, 금나라 정벌하러 갑시다. 칭제건헌 합시다. 이 사건을 가지고 누가? 신채호 선생님께서 여기서 또 한 번 나오시죠.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 역사상 1천년의 제1대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금나라 정벌하러 가자면 그럼 금나라가 도대체 왜 쳐들어왔는지 대외관계로 가면 됩니다. 호족 집권기에는 거란이 몇 번 쳐들어왔어? 세 번 쳐들어왔지. 1차, 2차, 3차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1차랑 3차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1차는 서희의 강동육주, 3차는 강감찬의 귀주대척 이후의 천리랑성축조 그리고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오기 전에 이제 윤관이 별무만 만들어서 동북지역에 9개 성을 쌓았구나.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하니까 알아서 돌려줄게. 돌려줬더니 얘네들 야씨 임금이라 불러봐! 라고 했던 4대관계 요거를 누가 이자겸이 수용했었죠? 요거 순서. 대외관계 순서 보시는 거야. 어이구, 아이패드야. 아니, 후아! 자, 해서 순서 보시면 됩니다. 대외관계 순서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무신직권기가 시작되죠. 무신정변 보시면 됩니다. 실제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신정변, 보현원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 무신정변 이후에 최충원이 뭐 했는데? 교정도감 기억하시면 되겠고 최후는 정방이라는 걸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했구나. 각각이 만든 기구들 보시고요. 다음, 산별초가 여기서 만들어지죠. 무신정변에 반대했던 농민들의 봉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망망이, 망이 망소이의 난, 망망이의 공조명악소. 다음,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인 반란을 일으켰다가 바로 죽었구나. 라고 했던 그 당시 누가 쳐들어왔는데? 몽골이 쳐들어왔잖아. 그때 무신정변 어디로 갔어?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저와 함께 수업한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왜 하필 강화도야? 그렇지, 제가 군생활을 거기서 했으니까 됐어. 그래서 몽골과 싸웠던 그 이야기 보시면서 처인성 전투랑 충주성 전투 해서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권문세 쪽 시기 때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부릅니다. 원간섭기에 대한 거 물어본다고? 아니라고. 누구 물어보고 싶은 거야? 공민왕 물어보고 싶은 거지. 공민왕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제 원간섭기를 나열할 수는 있습니다. 거꾸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공민왕이 없죠.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뭔데요? 반원자주 개혁정책, 그리고 쌍성총관보수복, 그런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신돈이라는 사람 보시면 됩니다. 눈에 자꾸 시간이 주는 게 보여서 급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경제 모습 보겠습니다. 경제 3대장 있잖아. 전시과, 다음 뭔데? 은병, 활구, 그리고 병란도. 야, 너 잠깐 나와봐라. 그 다음에 의창, 상평창, 경시서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가릴게. 경제, 다음 문화예선 8만대장형, 삼국사기, 역사책, 삼국유사, 제왕후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최충의 사학시비도랑 부재학당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거 시간이 다 되면 피디님께서 바로 자르실 거예요. 마음이 급해요. 조선시대 갑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와, 빨리 와. 자, 조선시대 왕들의 업적 보셔야겠죠. 태종, 됐어. 세종, 세조, 성종. 4대, 7대, 9대 임금이구나. 해서 세종, 세조, 성종 보시고. 만약에 왕들의 업적이 안 나오거나 또 내고 싶다. 조광조의 기묘사화 보시면 됩니다. 사람 이름 누구라고요? 조광조. 왜 이름이 기묘사화야? 기묘하잖아.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좋아. 다음, 임진흐란. 우리 할아버지세요. 왜 할아버지시잖아요. 임진흐란 캐스트 보고 오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까지 나오는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아, 대외관계사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조선 후기로 넘어가겠죠. 조선 후기에 뭐가 있는데? 영조랑 정조. 아마도 영정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요? 2년 연속 수능에서 요게 나왔으니까. 자, 세도정치 너무너무 힘들게 군 거지.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 일으킵니다. 누가요? 홍경래가요. 홍경래가 못 살겠다 하면서 반란 일으켰다 보시면 되고. 임순련의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봉기 일으켰구나. 요거 보시면 조선시대 정치사 끝. 다음, 사회, 경제, 문화 사러 가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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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좀 잘 써주세요. 후기가 제일 중요해. 경제도 후기, 사회도 후기, 문화도 후기야. 그래서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야, 나와. 과전법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선의 과전법이 있었구나. 대동법, 균형법 전부 다 후기잖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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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품작물 제외했구나. 후기예요. 이항법 보급됐구나. 후기예요. 선대제송업 발달했구나. 후기예요. 사상이 등장했구나. 후기야. 개시랑 후기. 이런 개시랑 후기. 전부 다 후기야. 후기. 광산, 광산 개발이 활발해졌다. 후기. 야, 6분밖에 안 남았어. 신문제가 통일됐다. 후기. 공명처 발급. 삼성수칙 후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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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됐어. 다 됐어. 끝. 계양기로 갑니다. 아, 목 아파. 계양기, 계양기. 흥선대용의 업적은요. 대내정책과 대내정책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왕권 강화 정책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 특히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흐름 속에서 순서 보시고요. 다음,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건 잘 안 나오죠. 초기 개화 정책을 실시할 거예요. 통리, 기무암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가 만들어졌구나. 수신사에 의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다음, 그 별기군에 의해서 이모군란이 터졌다. 이모군란 터진 이후에 조청, 상민, 순흥, 무역장정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개화파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고요. 갑신정변하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보여.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급진개화 파가했고, 14기조 개혁정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민평등권 이런 거 나오겠죠. 다음, 이 이후에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영국이 이제 들어오게 됐죠. 나라 꼬라지가 진짜 찢어먹기게 생긴 거야. 안 되겠다. 부들부들 떨던 사람 누구? 부들러가 중립합시다. 됐어. 다음, 동학노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납니다. 그때 청일전쟁이 터지고요. 그러면서 갑오개혁이 일어났네. 동학노민운동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업하신 분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의미사변이 일어났어요. 이 눈물, 새끼들. 자, 그러다 다음에 아관파천 도망가죠. 그때, 아, 돌아오십시오. 독립협회가 등장할 거예요. 돌아와? 알았어. 이제 대한제국으로 돌아왔네. 광무개혁 실시했구나. 지계라고 하는 땅문서를 발급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검피탈 과정이 되겠죠. 1904년 2월 달에 러일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한일의정서로 우리나라의 군사정규충제를 지내 멋대로 가져가겠다. 1차 한일협회고 우리에게 고문정치 시작하겠다. 하, 숨 좀 쉬갑시다. 자, 고문정치 시작하겠다. 자, 메가타라는 사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2차 한일협회,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뭐라 불러?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외교권 박탈당했습니다. 통감정치가 시작됐어요. 다음,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해익의 특사 파견했다가 고정에 강제퇴이 당했고요. 그를 인해서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한일 신협약이라 불리는 새로운 협약을 맺었으니 이때 군대가 강제로 해산됩니다. 그리고 1910년, 우리가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되는 그 사건이 벌어졌더라. 자, 국권피탈 과정이 우리가 저항하기 위해서 의병운동이 벌어집니다. 을미사변에 반대했던 을미의병, 을사의병, 평민의병장, 신돌석, 그리고 최익형 기억하시면 되고요. 정미의병 뭐했어?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의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국개봉운동과 관련돼서 신민회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음,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나왔어. 정답 뭐야? 대한매일신보야? 대한매일신보상 나왔어. 정답 뭐야? 국채보상운동이야. 두 개 짝꿍이야. 끝! 다음, 일제강점기 갑니다. 우와, 어 뭐야? 자, 일제강점기. 우와. 3분밖에 안 나왔어. 1910년대야. 무단통치했죠. 헌병경찰통치입니다. 그래서 조선태형의 엉덩이 짝! 야! 뭐 이런 거. 다음, 제복 입고 칼 입고. 어, 제복 그런 거 아니라고. 자유 따위는 없습니다. 20년대 갈게요. 20년대에 문화통치랑 보통 경찰통치로 바뀌죠? 그러면서 키워드 치안유지법. 그리고 105인사건으로. 뭐야, 105인사건이 왜 나와? 이거 아니야. 이거 일로 갔어야 돼. 105인사건은 10년대입니다. 다음, 1930, 40년대 가볼게. 30, 40년대 가면은 민족발살통치 시기예요. 그래서 황국시민화 정책을 펼쳤고요. 그러면서 국민학교, 창시개명. 이런 키워드들 보시면 됩니다. 징병, 징용, 공출, 일본군, 위안부. 야! 다음,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저항입니다. 1910년대야. 1910년대. 서간도, 북간도. 위치 기억하시고. 서간도에 있었던 동립운동 기지 이름 뭐요? 삼원보. 위치 기억하세요. 백두산 기준으로. 왼쪽이 서간도. 백두산 기준 위쪽이 북간도야. 다음, 이때 3.1운동이 거의 뭐. 3.1운동이 거의 나오겠죠. 3.1운동 보시면 됩니다. 다음, 2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20년대 물산장려운동. 핸드폰 뭐 써요? 피디님 핸드폰 뭐 쓰세요? 아이폰이요? 왜요? 미국 사람이에요? 왜 애플 껐어요? 삼성 껐어요? 국산품 외용운동. 됐어. 다음, 60만세운동. 짝꿍 있죠? 신간해. 광주학산항일운동은 짝꿍이야. 이거 순서야. 신간해는 광주학산항일운동은 도와줄 수 있지만 60만세운동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시고 신간해는 세 가지 키워두면 되죠. 첫 번째, 민족일당운동.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의 선언. 그리고 광주학산항일운동 짝꿍 지으시면 되겠다. 다음, 형평운동이 제일 중요하죠. 사회주의운동 중에서 형평운동 뭔데? 백정의 신분차별 신분해방운동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봉오도 전투, 청소년 전투. 위대한 승리의 전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 40년대 가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보시고요.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던 한일애국단. 사람 이름 두 명 누군데? 윤봉길과 이봉창과 윤봉길 순서대로 따지면 이봉창, 윤봉길 기억하시고요.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그 한국광복군이 뭐 했는데? 충칭에서 자리 잡은 다음에 대일천전포고하고 국내 진공작전하려고 했는데 일본 애들 갑자기 항복했어요. 끝! 됐어. 어디 갔어? 아, 조선화학회가 조선화학회가 이제 1942년도니까 40년대. 이때 통치 시기를 물어보는 거야. 일제강점이 네 문제 다 맞추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현대사로 갑시다. 와, 1분 30초. 자, 현대사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대한민국 정보수리 과정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 내용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해졌구나. 좌우 합정운동이 벌어졌어요. 짝꿍 뭐라고? 이승만의 단정 발언. 여운형과 김규식. 사람 이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0총선과가 꼭지가 둘로 가죠. 뭘로요? 김구 선생님의 남북협상.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이 북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재헌국회라고 하는 아, 그 마음이 급해요. 야, 1분밖에 안 남았어. 재헌국회 만들어졌다. 재헌국회가 했던 게 뭔데? 반민법이랑 그리고 농지개혁법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재헌절 만들고 대한민국 정보 수립했다. 다음, 4.19혁명. 민주주의 투쟁입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4.19혁명 키워더 볼게. 김주열, 대학교수단, 이승만, 하야. 끝. 다음, 광주학생학위로는 아, 뭐래?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이거는 신군부 퇴진하라. 신군부 퇴진, 신군부 퇴진. 그러면서 이제 광주에서 일어났고요. 시민군이 조직되었다. 6월 민주항쟁 1987입니다. 영화 1987. 그래서 뭐 했는데? 박종철 고문사 사건. 이봐 안 죽잖아. 안 죽잖아. 어, 청년 안 죽잖아. 자, 박종철 이해한 일 보시면 되고. 홍원 철폐, 독재타도, 전두환은 물러가라. 대통령 직선제가 6.29 선언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더라. 마지막. 어, 이거 어디 갔어? 어, 이거 뭐야? 뗀석기야. 자, 그래서 뭐야? 난 통일을 위한 노력. 7.4 남북궁무수면 박정희 정부 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평화, 민족, 민족 대단결 기억하시면 돼. 다음,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함에서 하면은 정답은 뭐야?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1차 남북정상회담. 그래서 거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뭔데? 개성공단과 경의선의 정답이야. 여기까지 끝! 와우.